도망자 신분인 걸로 아는데.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남이 살려주십시오. 예남이 안전한 것만 약속되면 다 내려놓고 자소해서 죄값 받겠습니다. 교환합시다. 예남이 죄랑 이현지 엄마. 박주현 경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현지 엄마요. 저를 요트로 보는 사람이 장대표라고 진술할 겁니다. 받아주시면 이현지 엄마 돌려보내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다 끝내자 선우야. 죄값 받을 사람들 죄 받게 하고. 다 끝내자. 잘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내고 너나요. 다 끝내자. 다 끝내자. 다 끝내자.